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 LG화학 되겠구요. 코드번호 051910 되겠습니다. 오늘 2월 24일 오전 10시 43분인데요. 자 일단 LG화학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하락이 나오죠. 88만 7천원까지 빠지는데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현대차 아이오닉5 오늘 오후 4시에 공개되죠.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 현대기아차 주주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구요. 그리고 오늘 일본증시 휴장인데 최근에 일본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공급망 자체가 호황이 되면서 일본증시가 굉장히 호황이고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. 뭐 일단 오늘 반도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전부 다 좀 하락 중이거든요. 특히 LG전자에서 LG전자가 오늘 좀 많이 빠질 거예요. 지금 빠졌다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롤러블 폰 출시를 아예 백제화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좀 빠지는 경향도 있고 증시 자체도 아무래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LG 휴대폰 자체를 아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이제 휴대폰 사업부를 접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.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오르냐라는 말이 많은데 삼성전자 자체가 사실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분야가 되게 강하죠.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. 뭐 TSMC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% 이상 상승이 마맘한 걸로 아는데 40나노 이상의 자동차 반도체 매출 비중도 커요. 그러니까 비메모리 부분도 하지만 휴대폰이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다 하지만 자동차 반도체 배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번에 뭐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교도소에 가있긴 하지만 자동차 분야랑 어떤 M&A나 뭐 인수라던가 뭐 하만카도는 인수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분명히 다시금 상승전은 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. 그러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40나노 이상 반도체의 어떤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딸리는 그런 현상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뭐 LG화학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LG화학은 기본적으로 뭐 석유화학 부분에 우리나라 최고 회사죠. 그리고 제가 뿌리가 튼튼한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LG전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일단 2차전지 섹터들이 다 빠지는 이유는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조금 외문받는 느낌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라던가 애플카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잠잠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런 형세에 흐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반면 다시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주가라는 거죠. 88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분명히 다시 100만원 복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10% 이상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수적인 관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충분히 담아볼 만한 가격대가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 예고가 되어 있죠. 그렇지만 아직까지 막 그게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. 뭐 길게는 4,5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분명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적분할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몰라요. 우리가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예측하고 관측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관점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서 현금 비중과 내가 종목에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 퍼센트 비율을 잘 조절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다시금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시면 예를 들면 팜스토리, 서울식품, 사조동화 이런 것들 지금 오르고 있죠. 지금 원물 가격,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농, 조비 이런 그 뭐랄까요? 사료나 비료 만드는 회사들 것들 그 종목들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. 이런 거 살펴보시면 아 원자재 밀가격 뭐 조 가격 이런 거 밀가루 가격 이런 것도 상승하면서 또 이런 수혜주들 한 번 또 찾아보셔서 포트 구성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그 일단 WTI 지수 한 번 살펴보고 가볼게요. WTI 지수가 지금 지금 WTI 지수가 좀 오르고 있죠. 그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 좀 더 상승이 된다면 분명히 LG화학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음 식품 식품값도 줄인상이 되고 지금 관련해서 수혜 받을 만한 종목들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그 전에 안 움직였던 좀 더 하락률이 많았던 석유화학 분야들 오늘부터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런 것들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어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전 좋은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. 심지어 이게 85만원까지 빠지면 뭐 주저없이 담아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둘까요? 85만원 와도 이건 저는 다 담윰 것 같거든요. 만약에 80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완전 완전 떼댕큐고 음 일단 그 매물대 자체가 이쪽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한 5% 6% 이렇게 오르는 거는 금방금방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100만원대에 저항이 좀 심할 것 같다 라는 생각 정도는 들거든요. 그것만 뭐 잘 버텨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추천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.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치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추천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.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죠.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추천종목 한번 눌러볼게요. 오늘 19일이죠.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추천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. 자 무료추천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.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옥과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. 차트 그림 보이시죠.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이야기가 나오네요. 그리고 신라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.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. 이런 걸 하는 후로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주시고요.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봐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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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